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족발하고 족발하고 먹어버려고요 맛있겠다 빨리 먹자 요즘에 집에서 진짜 많이 징굴잖아요 집에서 징굴 때 족발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족발하면 근데 솔직히 족발하면 보쌈도 떠오르죠? 그리고 요즘 또 김장철이죠? 그럼 또 뭐가 떠올라요? 보쌈하면 족발 족발하면 보쌈 같이 자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처럼! 보쌈하면? 족발! 족발하면? 보쌈! 김치하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원할머니 보쌈에서 보쌈 족발 광고를 받았습니다 또 요즘에 이게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성 마늘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또 한국인에게 마늘 빠져서 죄 있습니까? 한국인에게 마늘 근데 마늘이 왜 좋냐면 항암 효과 살균 작용 그리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 마늘 시리즈로 시켜봤습니다 10,000원 그래서 지금 몇 시에요? 지금 6시거든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배불러 보이는데요? 일단 열어볼게요 이게 오색쌍 떡이에요 이거 진짜 되게 맛있거든 되게 맛있어? 난 이게 그 마늘 소스인가 봐 그 의성 마늘로 만들었던 마늘 소스 소울푸드 소울푸드 진짜 맛있다 그다음 대명예 이거부터 읽어보자 족발 열어볼게요 우리 솔직히 한 점만 먹어볼래? 하이.. 차마 차마 선영 그다음 보쌈 두개 이거 그릇에 옮기자 우리 맛있게 먹자 이거 샐러드에요 예쁘게 생겼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원할머니 보쌈 족발에 이거 맛있다? 이거 뭐죠? 설마 차가운 걸 보니까 막국수인가요? 그러면 섹팅을 담아봅시다 제가 또 플레이팅 신이잖아요 인정? 네 아직도 따뜻한데요? 대박사건 이거 봐봐 아니 여기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 따뜻한 물 따뜻하게 지켜줄게 그래서 얘가 보쌈이 더 따뜻한가? 뇌? 또 먹어봐 진짜 맛있겠다 와 산더미처럼 따인 고기를 보니까 진짜 행복하다 마음이 절로 흐뭇해지는구만 줄 것 같아 너무 행복해서 왜? 막걸비를 사왔어야지 우유 먹어 싫어 이제 지겨워 우유 여러분 제가 진짜 열심히 세팅해왔어요 족발도 왔어요 보쌈도 왔고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는데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한 땀 한 땀 예쁘게 푸드 스타일리스트처럼 해왔어요 약간 능력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메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먼저 의성마늘떡 보쌈 의성마늘을 이용해서 만든 마늘 소스와 오색 쌈떡을 즐길 수 있는 보쌈 메뉴입니다 chos 쉬워 자 다음 메뉴 의성마늘떡 맵쌈 특히 이 의성마늘떡맵쌈은요 매운 무김치가 deployment라는 거 청양고추를 베이스로 만들어서 원할머니마늘 득재양념으로 버무려 깔り vs 매운 맛을 차량한다는거 angry 의성 마늘마늘 사용한 마늘 소스와 탱글탱글한 식감과 부드러운 맛이 일품 족발 메뉴입니다. 맛있겠죠? 이제 이 오색 쌈떡하고 문쌈하고 족발하고 마늘하고 먹을 거예요. 내 팔은 족발이 아니야. 빨리 먹게 해줘. 빨리 먹을래. 빨리 빨리. 그냥 한 점. 이건 인간적으로 한 점 먹어줘야 되잖아요. 와 맛있겠다. 아주 촉촉해. 와 진짜 맛있어요. 아주 촉촉해. 이거 마늘이 생각보다 되게 맛있네? 마늘이라서 부담스럽거나 그런 맛이 절대 안 돼? 키는 느낌이 아니고 융화되는 맛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떡 색깔 진짜 예쁘잖아? 난 분홍색. 난 노란색. 전 개나리를 좋아하거든요. 여기다가 떡. 소스. 기본 무쌈. 짠. 눈 왜 가려. 너무 맛있어 여기. 이거에 궁합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나 이거 먹으니까 맵쌈도 빨리 먹어보고 싶거든? 이게 청양고추는 어때? 맛이 과연 얼마나 다를지? 얼마나 맵쌈일지? 맵쌈이 두 명이. 도전. 그래도 두 개 정도 얹어줘야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청 막 혓바삭 깔끔한 정도로 매워. 딱 청양고추 끝 매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이 인절미 떡쌈. 이렇게 해가지고 무쌈을 듬뿍 올려요. 아 마늘 소스랑 이 무쌈이랑 궁합이 핵 잘 어울리네. 이 떡 약간 그 느낌이다? 오겹살 그 껍질처럼. 아 이걸로? 약간 그러겠다. 우와. 인절미 대박이다. 인절미 무쌈 너무 맛있는데? 난 이 맵쌈 너무 매력 있는데? 근데? 저희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이거 먹을 생각이 진짜 행복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내가 맛있다고 했잖아. 오겹살. 저 인절미 쌈이 너무 상상보다 훨씬 맛있네? 그러게. 저 인절미 쌈 진짜 충격적이야. 나 이 족발로 넘어가도 돼? 응. 빨리 먹고 싶었어. 콜라견때문에 붙은 거 봐. 사라져버려. 노래가 절로 나와? 가자. 과연 족발. 생각보다 더 야들야들하다. 응. 난 이거 소스 이렇게 듬뿍 먹고 싶다. 듬뿍 먹으면 맛있어. 안아져요. 족발 맛있네. 샐러드 소스도 있다? 어디있어? 응. 이거 돼요? 이 샐러드 소스. 이거 족발하고 진짜 잘 어울려. 어? 매워. 음. 맛있어? 난 족발하고 진짜 잘 어울려. 땡큐. 유웰 껌. 짠. 시원해. 나는 진짜 이 떡쌈이 너무 좋아. 쌈에 떡 넣어도 맛있어? 아 완전 맛있지? 나도. 이 마늘 소스가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네. 음. 그거 알아 오빠? 안할머니 보쌈은 이거 되게 맛있다. 이 절인 이거 배추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맛있어. 떡쌈. 매늘. 그리고 매늘 소스. 마늘에 마늘 소스. 한국인이다. 유얼 한국인. 원할머니 보쌈 족발이니까 족발도 넣고 보쌈도 넣을래. 와 나는 족발하고 보쌈을 같이 먹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각을 잘 하기 쉽지 않지. 그치? 누가 보쌈이랑 족발 같이 시켜먹겠어? 봅시다. 도전? 야 얼굴 터지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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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터지 것 같아요. 터지. 맛있다. 여기다 먹으니까 매운맛이 좀 주는 것 같아. 음. 얘만 먹으면 맵잖아요. 근데 보통 족발이랑 보쌈도 썸을 막 해서 먹죠. 그러니까 이게 매운게. 톡. 톡. 그러니까 맛있어. 어떻게? 톡. 톡. 그래서 맛있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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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술도 안 먹고 술 취하셨어요? 톡. 근데 이 마늘이 달달하고 마늘 맛이 나는데 약간 덜 물리게 만들어줘서. 얘네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그거 봤어? 네. 미군에서 개발한 건데. 여기다 패치를 붙이고 있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아 밥도 안 먹을 텐데. 전투신데. 상영화가 되게 시작한다면 이제 밥이 없어질 수도 있어. 상영화가 왜 돼요? 왜 돼요? 누가 살고 있는 거야? 난 또 여기 붙이고 있으면 먹어도 살이 안 찐대. 미군에서 그걸 왜 이렇게 말해. 오늘 프레이팅을 예쁘게 해서 예쁘게 먹고 싶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응. 오늘 파티니까 영화 보면서 먹을래? 뭐 볼래? 저희가 최근에 오버 더 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거 보니까 거기에 월병이 주제거든요? 월병 가게? 그쵸? 맞아요. 난 월병이 너무 먹고 싶더라. 영화를 봐야지 음식을 봐. 나는 음식 나오는 영화만 봐. 음식이 나와야 재밌어. 이거 봐야 완벽한 사람이다? 뽕이야. 안 줄라 그랬어. 아니 1편은 맛있어야지. 너무 영점이 좀 해. 내가 혹시라도 입 벌릴까봐. 아니 그런 거 아냐고. 보쌈에 족발 갇히는 거야? 응 응. 그거 언제 써먹어? 써먹어 족발 갇히는 거야. 내가 아까 비밀무기 생겼났어. 비밀무기. 이 족발의 껍질이 좋더라. 저희는 쇼미나마니 좋아하는데 요즘에 밖에 잘 못 나가니까 더 잘 보는 거야. 맨날 뒹굴고. 나는 근데 꼭 뒹굴 때 족발 이런 게 먹고 싶더라. 보쌈하고 족발 먹으면 뭔가 교체감이 안 들어. 얘네는 사실상 기름기 쫙 빠진 애들 아니야? 살 알죠? 보쌈 먹고 살 짤던 사람 들은 적 있어? 보쌈 먹고 찐 거 아니야? 응. 빵 먹고 뒀어 빵. 빵다리야. 난 요즘에 보쌈에 그렇게 빠져있어. 진짜. 맞아 요즘 빠져있어 형이. 최근에 김장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수육을 먹었단 말이죠. 그때 이후로 최근에 또 원회머니 보쌈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도 지금 계속 빠져있어. 특히 이 떡쌈. 나는 저 떡쌈이 너무 완벽한 거 같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떡쌈을 할 생각을 하셨지 원할머니께서? 원할머니는 원짓일까요? 아니야. 원조 할머니야. 원조 할머니랑 원할머니야. 그럼 김할머니랑 박할머니. 보쌈과 족발. 맛있지? 맛있어. 우리 영화 보자. 막걸리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하루 꺼져 왔는데. 아니 준비를 안 하셨어요. 아 주세요 막걸리 있잖아. 막걸리 없어요. 우유 있잖아. 족발은 이거 한번 뜯어줘야 돼. 인정? 어? 레원 아니야 레원? 어? 오렌지색 미터. 어? 오렌지색 미터. 봐라? 레원님하고 오빠하고. 됐어. 나도 알아. 많이 차이 나는 거. 족발은 오래 먹다 보면 끝을 말하고 좀 느끼하잖아. 근데 이 만석 때문에 지금 하나도 안 느끼하다? 안 느끼해. 응. 나는 이제 이 뼈다귀만 먹으면 다 먹을 적을 치워줘. 난 다 먹었어 이제 선이 형과 치워. 어? 나도 다 먹었어. 난 진작 다 먹었어 선이 형과 치울 차례야. 그리고 난 더 먹고 내가 치울게. 오빵 그만 먹어. 그건 또 아닌데. 한 점 정도 더 먹을게. 앉아 마시는 거 가위바위뽕. 가위바위뽕. 왜 치워. 몰려. 왜 치워. 아우. 이거 짱 다 맞았다가 내일 아침으로 먹고 점심으로 먹고 저녁으로 먹고 또 먹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분명히 아침만 지나면 선이 형이 다 먹어치워서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뭐 하나만 입었어 풋발. 아이 착해. 왜? 아이 예뻐. 화내는 거 아니지? 내가 못 따라. 창희야 할머니 더 놓고. 응. 고마워. 우리 고마워. 엄마가 너무 상 Zach아 aspirations. 오늘 아침으로 송일에 오신다. 무엇을 전해. 아멘, 저는. 원래 많이 방안을 갖고 오신다. 뭐하고, 안 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